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까지 발견된 선거 의혹에 대한 부분을 압축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사전 선거 득표율이 놀라울 정도로 경이로울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얻은 격차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지역별로 그리고 일정 비율로 항상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통합당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셋째 20대 총선 양당 모두 격차가 적고 오차범위 내에서 분포되어 있었지만 21대 총선은 민주당은 모두 큰 폭의 플러스를 통합당은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통계학자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이 같은 21대 총선 결과는 통계라고 부르기야 힘듭니다. 통계는 변수로 구성되는데 이번 21대 총선 결과는 상수처럼 이미 정해진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20대 총선 결과는 정상이고 21대 총선 결과는 비정상입니다. 여기서 원인을 추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대지게 됩니다. 21대 총선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통계학자는 대략적으로 2의 253성분의 1입니다. 여기서 253은 전국의 선거구 숫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계적 개입이나 통계적 관리나 통계적 조작이 없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넷째, 양당 간의 격차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33%의 격차, 평균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25%의 격차, 부산, 충남 20%의 격차, 17%의 대구, 14%의 경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특정 수치, 이른바 조작값이 주어졌음을 추정하거나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낸 조작값을 보정하는, 교정하는, 수정하는 보정값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1대 총선은 비정상에서 비로소 20대 총선처럼 정상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실제 격차 33%에 해당하는 조작값은 아라비아 숫자로 3입니다. 3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A당이 3표를 얻을 때마다 A당의 한 표는 B당으로 옮겨가는, 빼앗기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전득표율이 A당과 B당이 50%와 50%를 각각 얻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조작값이 적용되게 되면 A당과 B당의 사전득표율은 67%대 33%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수치 67대 33은 21대 총선의 특정지역과 특정지역구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하게 관찰할 수 있는 숫자가 바로 60얼마 그리고 30얼마입니다. 격전지일수록 조작값의 숫자는 낮고,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광주는 조작값의 흔적을 일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조작값, 이른바 3, 4, 5, 6, 7 등을 부여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몇 줄의 프로그램 조작으로 가능하며 전자개표기, 건폭이나 노트북이나 인터넷이나 서브나 그 다음에 중개기나 그 밖의 중앙서버 등에 개입해서 단 몇 줄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중국 등에서 원격 제어로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단 몇 줄의 프로그램을 더하는 방법만으로도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 같은 조작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헛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게 됩니다. 21대 총선은 통계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통계적 개입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표와 특히 격전지일수록 재건표가 필요합니다. 또 수사를 위한 5월 1일 이전에 투표함의 정거보전 신청은 물론이고 건표기, 노트북, 서버, 중개기 등에 대해서도 정거보전 신청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립적이고 신속한 재건표만으로도 선거 조작 의혹은 혹은 개표 조작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드시 재건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루속히 재건표가 격전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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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